같이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떡해? 혼자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케이트가 처음이라. 처음이래. 저 그러면 발 꽂다. 아니, 저거 잡으라고. 저 사람은 뭐야? 여기 그냥 개구리. 여기 그냥 개그. 드라마랑 개그랑 동시 송출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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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선생님, 잡으세요. 선생님, 잡으세요. 두 손은 잡으세요. 진짜 개그 커플이야. 어떡해. 내 손 잡아. 꼴대만 잡으세요, 꼴대만. 오케이. 완료. 하겠다고. 아니, 미숙이 누나면 뭐야. 아, 꼴대. 우린 여기 서 있자고. 우리는 하지를 못해. 얼른 둘이 놀아. 우린 신경 쓰지 마. 우리 와서 구경할 테니까. 가볼까요? 가볼까요? 찾아봤어? 잡아요, 가볼까요. 드라마 대본에 나오는 거잖아. 어떡해, 진짜 귀찮아. 도연아, 도연이 괜찮아? 같이 타보려고 해. 너도 같이 타. 타봐, 타봐. 타봐, 타봐. 도감 씨. 괜찮아,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요즘 판토 많이 배워? 장대기, 장대기. 진짜 없어. 발을 밀 때 옆으로 밀어봐요. 오케이. 옆으로 차면서. 밀면서, 밀면서 타요. 밀면서. 한쪽씩. 괜찮아? 너무 정직돼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매너다, 손잡기 뭐하니까. 와,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네. 빨리 날까요, 이제? 뭐야, 저거? 스틱이 형 뭐야? 안다, 안다, 안다. 여기, 여기, 안녕. 좀 타세요, 두 분도. 여기, 여기. 여기. 욕실이 형님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안 오시는 게 좋잖아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남자다. 아니야.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아니야. 응, 그러지 마. 하지 마. 따라하지 마. 아니야.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아니, 수민이 못 쓰고 하니까 잡아. 손 잡으래. 위험해, 수민이. 잡아줘, 잡아줘. 손잡아, 손잡아. 여기서 딱 멈춰보는 것까지. 오케이.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가봐요. 사라진다. 너랑 병아리 같아. 아이고, 병아리. 아이고, 병아리. 아이고, 병아리. 아이고, 병아리야. 아이고, 병아리야. 저게 무슨 뒤에 친구.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로 넘어져도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이뻐. 잡아, 잡아.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빨리 가봐. 빨리, 빨리. 이 드라마 뭐야. 우와. 너무 뒤로 타. 하지 마, 하지 마. 야, 이거 무슨 아이스, 아이스 링크 러브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스미야는 바로 안겨야지.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 여자가 딱 도착해서. 무서웠단 말이야. 아니야, 나 기다려봐.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문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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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